우리 아래는 아직 11살밖에 안 됐는데 왜 벌써 왔나 많이 착잡하죠 늙어가는 게 눈에 확 보이니까 이제 너무 안타까워요 그 시간이 나를 잠재우고 나를 크게 한다 위로하려 하자 건강할 줄 알았고 그랬는데 못하는 게 너무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니까 전 가슴 아파 그대가 있고 그댄 나야 미라다 그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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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